7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초선들, 초선들 한 70명, 그중 50명이 참가했다는데요. 이들이 오늘 국회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천막 농성을 왜 시작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저기 또 학폭 논란의 김동화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김동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천안함 폭침 관련해서 언론들 다 오보냈다고 했던 저 누굽니까 노종면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지금 초선들이 아직 이번에 지금 의원회관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지금 이제 농성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저걸 누가 주도했냐 윤종군이라고, 윤종군이라고. 윤종군, 저기도 안성에서 당선됐죠. 출신인데 여기가 원래 경기도지사, 즉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깃발을 드니까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기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가면 또 개탄한 데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또 재선 끝까지도 지금 나가서 동참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분들이 이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어야 했지만 의원회관 방을 배정을 받습니다. 그 전부터도 미리 배정받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하여간 공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텐트 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분들이 원래 기질 자체가 저런 거 전문 아니겠습니까? 농성 텐트 치고 뭔데. 그런데 최상병, 최해병이라고 저분들은 또 꼭 그래요. 최해병 특권 관철을 위한 민주당 초선 당선인 비상행동이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소상하게 본인이 느끼는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수처 수사가 끝난 데도 그게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특검하자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된다. 당장 하자 이거 아닙니까? 당장 하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의 옥동자처럼 만들어낸 공수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역사를 자기가 부정하는 그러면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 압박하는 데 그냥 골몰하고 있는 참 볼성사나운 모습입니다. 5월 10일부터 오늘부터 주 5회 진행을 하겠다고 그러고요. 10명 이상 참여하고 돌아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위가 하고 싶으면 아예 의원회관 들어가지 말고 국회 뒤편에 운동장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에서 의원실을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22대 국회는 저 시위꾼들이 맨날 저러는 모습 보겠구나. 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수원구치소 피켓 들고 찾아가고 지금 벌써부터 이 당선인들이 시위하는 데만 끌려다니고 있어요. 맞습니다. 질질 끌려다니고 있고 그런데 그런데 오늘 조국이가요. 조국이 한 유튜브 방송하고 전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상병 특검 해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윤 대통령이 관여한 게 확인되면 이건 탄핵으로 가야 돼요. 탄핵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막 자네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저들이 저렇게 대통령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저렇게 바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게 진상규명이 아니라 탄핵이 있다라는 거죠. 탄핵이.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자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최상병의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라고 그런 사탕발림에 놀아나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목적인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적들이 하고 있는 게 무슨 목적인지 뻔히 보이는데 그 목적에 그냥 동조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최상병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얘들은. 오로지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한 냐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한 지금 건수 찾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특검 하겠다 그러면 저는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고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안 되겠다 싶으면 특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몇몇이 당선인들이 동조한다고 그러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최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지금 21대 의원 조경태 의원 있죠. 안철수 의원 있죠. 당선인은 일단 빼고요. 지금 28일 날 제 의결을 시도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측에서요. 그래서 오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이죠. 조국당의 원내대표 황운하도 만났고요. 정의당의 원내대표 장혜영도 만났고요. 또 용혜인 있잖아요. 용혜인. 거기다 한 표 아니에요. 기본소득당. 그러니까 야권 표를 지금 표다지기에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표다지기에 들어가고 이제 이쪽에서 이탈 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 저 진짜 안철수 의원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요. 어제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한 최상병 특검법 공수처 수사 후 필요하면 특검하자 여기에 대한 본인 입장을 좀 밝히세요. 조경태 의원도 지금 이번에 육선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밝히세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딴 거 떠나서 어제 대통령의 이야기가 제일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 검사나 특검이나 검사나 똑같잖아요. 그러면 공수처 검사가 지금 이거 뭐 몇 년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만간 결론 나올 겁니다. 결론 나와보면 자 어 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더라. 자 수사 제대로 못했다. 그럼 그때 특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당장 해야 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제대로 제시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지금 벌써 보십시오. 이게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이게 돼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또 농성장에 국회의장 후보들이 가서 막 이제 또 동조 저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정식이요. 조정식. 자신의 그 저기에다가 뭘 하나 올렸어요. 무슨 사진 올렸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18대 국회 때 그 의장석으로 그냥 그 하얀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저 조정식이에요. 이게요 2009년도 7월 22일 날 이때 국회 이제 김영옥 국회의장 대신에 이윤성 부의장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당시에 이제 이 조정식이 저렇게 구둣발로 올라가서 저런 모습을 보여요. 자 저거를 지금 조정식이가 본인의 지금 이거를 거의 자랑하는 것처럼 저거를 이제 이 활극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보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과격한 사람이다. 추미애 이상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추미애 너 이렇게 못 올라오지 이거예요 지금. 추미애 너는 이렇게 나처럼 와이셔츠 입고 저렇게 저 위에 못 올라오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의장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뭡니까 진짜. 참고로 저도 저때 저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광주시장은 강계정 의원이 제 아구창을 한 대 때려갖고 전체 2주 가던 적이 있습니다. 보보해야죠. 아구창을 했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텐트를 치지 않나. 저렇게 본인이 올라가서 저렇게 하는 장면을 제 국회의장 되겠다는 사람이 저걸 또 자랑하지 않나. 이게 도대체 22대 국회는 도대체 뭐가 될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싹수가 노랗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딱 지금 보면 정말 싹수가 노랗습니다. 정말 이 폭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